안녕하세요 좋은생각 광경준입니다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 소개 중인데 오늘 온 데는 천안에 있는 충청MTV입니다 충청MTV 자전거 매장을 하면서 약간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신화창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페셜라이드 이 매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라이드는 다들 잘 아시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 매장이 있어서 우와 비밀의 물 우와 아가 우와 여기 우와 우와 여기 또 지하 매장이 별도로 있네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야 우와 우와 여기 지하에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아무나 들어 놓은 곳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소개드렸습니다 다시 엔딩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벌 헬셋이 있고 오 투어용 전기 자전거가 있네요 오 미드 모터에 이렇게 렉을 달아서 오 괜찮다 스페셜라이드 어 루베네 루베 루베 여기에 서스펜션이 달려있네요 그 다음에 오 오 SL8 SL8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라이드 얘도 타막 SL8 스페셜 스페셜 와 스페셜 스페셜 와 이야 M사이즈 오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색깔이 이쪽으로 여기는 스페셜 의류가 있고 오 여기는 피팅룸 오 여기는 피팅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케닉이 도어지는 공간이고 와 전기 산압 자전거 사이즈가 오 오 어 만지지 마세요 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픽 아 개인적으로도 29인치 에픽이면 산을 즐겁게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입니다 오 이 형태로 바뀌었다 안에 이제 샥이 숨어있네 어 브레인샥이 아닌가 보다 이건 전기가 아닌데 오 신기합니다 아 이거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을 모르겠네 그리고 헬멧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커피 타이어 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천안의 스페셜 라이드 충청 MTV 딱 좋은 신발이다 저는 또 다음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